오! GX카드! 갑주무사 GX카드가 나왔어요! 우와! HP가 무려 210! 우와! 우와! 아우! 헤헤! 내가 이럴줄 알아서 멀리서 보고 있었지! 자 이런 중요한 카드들은 다 내꺼야! 자 그럼 안녕! 반가워 친구들! 나는 푸룩! 우리는 해골 음악대! 우리 오늘 해골 음악대가 공연을 하지! 그래서 연습을 하고 있어! 자 그럼 한 번 해볼까 준비하시고! 자 시작! 다시! 아이 잘 좀 해보란 말이야! 아유 정말! 아이 잘 좀 해보자고! 사람들이 온대! 으아! 너를 제대로 못하다니! 다시! 아유 그냥 하지마! 아우 똥 마려! 나 일단 똥부터 싸워올게! 아우 배아퍼! 아우 배아퍼! 아우 아우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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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응가 아우 근데 화장실이 없잖아! 이 동굴에서 싸면 딱이 그구만! 이 동굴에서 싸볼까요? 아유! 아유 아유 머리 때문에 안 들어가잖아! 이게 뭐야? 뭔가를 발견했다! 해골 음악대! 다들 뭐야? 이걸 꺼내야 되겠소! 꺼내봐! 헛뚤 헛뚤 꺼내자고 헛뚤! 으이오осс 이건 뭐야! 빛을 삼킨 어둠? 이거 포켓몬스터 썬앤몬 강화 확장패인 거 같은데요? 강화화학댕패? 나 사실은 포켓몬스터 잘 몰라 잘 모시려고 아 이거 되게 중요한거 같은데 이거 왠지 아는 사람한테 열어달라고 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어 그러면 애니안한테 도와달라 그러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애니안이에요 브룩을 대신해서 해골음악단을 대신해서 제가 빛을 삼킨 어둠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새로 나온건데요 어떤 카드들이 들어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정말 이 제목처럼 빛을 삼킨 어둠이라는 웅장한 이 제목처럼 그런 포켓몬들이 나오는지 한번 봐봐 덩쿠리, 코뿌리, 킬리아 슈퍼 포켓몬 회수라는 새로운 아이템 카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세비퍼라는 뱀같이 생긴 카드가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 또 봅시다 짜년 덩쿠리가 또 나왔네 그 다음에 코뿌리, 포곰곰, 알로라, 레트라 야오닉스가 있어요 어, 야오닉스는 처음 보는 카드네요 핸드 키네시스라는 괜찮은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음, 쭈쭈쭈쭈쭈 어, 자마주다 이거 원래 풀인데 어, 저렇게 나왔네요 삐딱구리는 개구리 정말 삐딱한 개구리 같은 개구리뛰기라는 기술이 있고요 폴리곤2 빔 HP가 80이고 빔이라는 기술을 쓰는데 빔이 40 데미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버터풀 그리고 지가르데 카드가 들어있어요 어, 지가르데가 들어있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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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지가르데는 150이나 되는 HP를 갖고 있고요 랜드 크러쉬 기술 코어 퍼니셔 기술이 무려 150 데미지예요 엄청나죠? 그 다음 카드 폴리곤 어, 약간 폴리곤2였는데 또 다른 폴리곤이네요 아차프 그 다음 단대기 비케라는 새로운 트레이너스 포케... 어, 서포트 카드가 이렇게 있고요 우와, 좋아, 좋아 라이츠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볼브 쇼크 그리고 마비로 만들어요 그리고 볼트 태클이 무려 130 데미지를 입혀요 근데 130 데미지 지지만 자기한테도 30 데미지를 입으니까 좀 안타까운 것 같아 그러고 다음 카드 자, 볼까요? 어, 캐터피 캐터피도 그림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삐딱 우리 삐딱하게라는 노래가 떠오르네요 랄토스 너무 예쁘다 우리 패티가 좋아할 것 같은 카드네요 시갈기 그리고 맘마드 이렇게 나와있어요 맘마드도 맥진이라는 기술이 무려 130 데미지나 되네요 그 다음 무슨 카드가 나올까요? 저, 보니까 저리릴 처음 보는 카드예요 저리릴 잔챙이 먹기라는 기술이 무려 50 데미지? 괜찮다 미라몽이라는 카드 그 다음에 알로라 꼬렛 트집 스프레 이것도 처음 보는 카드예요 덩쿠림보 덩쿠리에서 진화하니까 덩쿠림보가 되네요 HP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미라몽이 나왔고요 저리요 이것도 처음 본다 아쿠아 쇼크가 있네요 아차키 그리고 보니까 뒤에 보니까요 마쉐이드가 있어요 마쉐이드 이거 원래 풀 포켓몬인데요 이거 페어리 포켓몬으로 새로 나온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 다음 보니까 야느 와르몽이라는 새로운 카드가 있네요 와 이거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야느 와르몽 정말 무서운데 그 다음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꼬시레가 이렇게 있고요 자마슈 그리고 포봉봉 구즈마라는 새로운 서포트 카드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야오닉스 아까 봤던 카드죠 이번에는 좀 약간 사이킥 카드가 보라색 카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카드 꼬시레가 또 나왔어요 오 잉어킹이다 뭐야 HP가 30이야 진짜 잉어킹 뭐야 데미지도 10밖에 안 돼 저거 뭐야 저 진화를 해야지 좋은 카드예요 잉어킹은 그 다음 이근거 오 GX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 네크로지마가 나왔네요 빛의 끝 아 이 네크로지마 때문에 빛을 삼킨 어둠인 것 같아요 프리즌버스크가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이 에너지를 모두 트래쉬한 다음에 60데미지를 추가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블랙데이는 그 포켓몬 GX 상대방 포켓몬 GX에다가 각각 100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벤치에 나있으면 어마어마하죠 약점까지도 생각 안하니까 이 네크로지마 굉장히 위협적이고 무서운 카드네요 그럼 다음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크로지마 GX 장난 아니네요 자 해골몽이 나왔고요 머드나기 나왔고요 오 피카츄다 라이츠로 진화할 수 있는 귀염둥이 피카츄 카드 그 다음 마쉐이드 카드 버터풀 카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카드 볼게요 뚜둔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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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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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폴리곤 피카츄가 또 나왔고요 독개구리 나왔어요 어 이거 약간 개굴 린자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포이즌하이 HP도 110이나 되고요 포이즌하이가 80 데미지예요 굉장히 세죠 그리고 트레이너스 스타디움 카드 포마을이라는 새로운 카드도 이렇게 추가가 되네요 자 그럼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뚜둔 뚜둔 잉어킹 아 HP 진짜 30밖에 안 돼 너무 약해 삐딱구리 힐리아 트집 스프레이 어 이거 처음 보는 카드다 앞면을 보지 않고 한 장 선택해서 앞면을 보는 거구나 자 그 다음 쉐이비퍼라는 카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도구로 어 그렇게 만들고 HP가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100때미 100 HP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유용한 카드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쭈뚜쭈 덩쿠리가 또 나왔고 저리릴 그 다음 알로라 꼬랩 알로라 레트라 맘마드가 또 나왔네요 으흠 그 다음 카드 쭈뚜뚜 야스퍼 캣터픽 코프리 그 다음 치갈기 폴리곤 제트 아까 폴리곤 2 폴리곤이 있었는데 이거는 폴리곤 제트예요 전자포가 무려 80 데미지 아 근데 이진화구나 이진화까지 해야지 좋은 카드네요 아 폴리곤에서 폴리곤 2 폴리곤 제트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네요 아 그런 카드인가봐요 자 그 다음 다음 카드 타격기 타격기 음 그 다음 포검검 그 다음 포검검 자마슈가 있구요 어 저리더프라는 카드가 새로 나온 것 같아요 오 저리더프 카드 물고 버티기가 50에 100Q1 볼트가 엄청난 데미지를 받고 있고 HP가 140이에요 나쁘지 않은 카드인 것 같아요 원한다면 80 데미지를 추가하는데 자신의 포켓몬 한 마리에게도 80 데미지를 주는 저리더프 카드예요 그 다음 카드 저리어 아차키 캐터피 그리고 도깨골 나왔구요 어 거대 코프리가 나왔어요 코프리에서 진화하면 거대 코프리인데 암석포 데미지 보세요 170 데미지에요 HP는 160인데 타격이 170이야 엄청나요 약점과 저항력도 계산하지 않구요 그런데 이 다음 차례에는 기술을 사용할 수 없대요 이게 좀 약한데 이거 한 방이면은 웬만한 포켓몬은 다 안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카드 봅시다 캐터피 랄토스 알로라 레트라 그리고 비켓 카드가 들어있었어요 담대기 미라몽 맘마드 이분곰이 들어있었구요 아차키 미라몽 콜리곤2 덩프림보 지가르데 지가르데가 한 번 더 들어있었어요 지가르데 좋은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코어 파진셔 카드가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악에너지와 페어리 에너지를 한 개씩 트래쉬에야 150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기술을 쓸 수가 있어요 엄청 좋은 카드긴 한데 한 번 기술 쓰고 좀 쓰긴 아깝네요 그 다음 카드 볼게요 폴리곤 저리더포가 또 나왔구요 그 다음 덩프림무가 들어있었어요 자 그 다음 카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얍 폴리곤 담대기 해골몽 구주마 오 GX카드 갑주모사 GX카드가 나왔어요 우와 HP가 무려 210 게다가 만나자마자라는 기술 보세요 여러분 HP 210이죠 엄청 센 트위포켓몬인데 만나자마자라는 이 기술이 벤치에서 필드로 나왔다면 90 데미지를 추가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술이 120 데미지라는 거죠 엄청나네요 처음에 나왔을 때 쓰는 기술이니까 그 다음에 암어프레스 기술은 무려 100 데미지 근데 마이너스 20을 자기가 받는데요 그리고 참크로스 GX는 150 데미지인데 벤치 포켓몬이랑 또 이렇게 교체해야 되는 기술이 있네요 와 갑주모사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 잉어킹 해골몽 피카츄 야오닉스 마쉐이드 이렇게 들어있어요 저리어 야스퍼 풀카노 버터풀 포마을 자마슈 피딱뿌리 폴리곤2에 비케하고 폴리곤체트 자 이제 또 GX 하나만 더 나와주면 참 좋은데 아까 나왔던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음 또 라이츄가 나왔네요 라이츄는 잘만 쓰면 좋은 카드인 것 같아요 음 좋아 좋아 그 다음 자마슈 저리릴 아차프 이분곰 도깨골 이렇게 자기가 기술을 쓰고 자기가 또 데미지를 입는 카드들은 좀 생각해서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버터풀 이렇게 있고 코뿌리 포곰곰 도깨골 포마을 이렇게 있네요 마지막 카드 저리릴 미라몽 코레 구주마 야오닉스 어 하나 더 남았다 하나 더 저리오 아차키 문곰 폴리곤 제트 이렇게 해서 모든 카드를 잘 봤습니다 갑주무사 GX 카드 지가르네 카드 거대 코뿌리 저리다프와 폴리곤 제트 그리고 피카츄 라이츄 그리고 요 네크로즈마 GX까지 이거 잘 쓰면 엄청난 대기 될 것 같아요 빛을 삼킨 어둠 카드 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르가저씨 오늘 공연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노래 들으러 왔어요 아 그게 말이야 어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동굴에서 엄청난 포켓몬스토 카드를 발견했지 뭐야 진짜요? 우와 우와 아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멀리서 보고 있었지 자 이런 중요한 카드들은 다 내 거야 자 그럼 안녕 아니 내 소중한 포켓몬 카드 내가 아무리 발보실하지만 펭귄맨 또 나한테 그러다니 그런데 아저씨 어떡해요 좋은 포켓몬 카드를 다 가져가버렸어요 이를 어쩌지 아이 진짜 이 펭귄맨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 이럴 수가 아까운 내 카드 아 아저씨 제가 펭귄맨을 이겨볼게요 다시 가져올게요 아 그러지면 좋은데 아 맞다 보로로 한가지 말 안하는게 있는데 저 동굴에 또 하나가 더 있어 네 뭐가 있다고요 따라와봐 여기 안에 한가지 포켓몬이 더 들어있다 이거야 정말요 뭐가 있었는데요 한번 확인해볼래 네 어디 보자 우와 진짜 엄청난 포켓몬이잖아 우와 이거 하면 펭귄맨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이 안에는 어떤 포켓몬이 들어있을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까요 안녕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subscribe cho A